안녕하세요 저희는 쌍박입니다. 저는 작박, 저는 큰박. 잘 지내시죠? 네 여러분 저희 쌍박이 1회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희 이제 2회도 곧 나오죠? 그렇죠. 저희가 항상 필받을 때 찍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정해진 대본도 없고요. 그렇죠. 그래서 나올 때도 나올 겁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기대 많이 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가 요새 많은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재미있는 컷이 많이 나거든요. 저희 지금 또 끝나고 해외도 해야 되고 바쁜 여자들이에요. 그래. 아무튼 여러분 그럼 빠이! 안녕!